안녕하세요 연우리의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하나 알아보는 거에요 런다운 이에요 런다운 쭈루루룩 내려가는건데 런다운 에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야 쭉 내려가는거 뭐 자세 설명하는 목차만 쭉쭉 내려가는거 간단히 설명하다 이 뜻이 되겠죠 음 자 뭐 런에 관련된 비슷한 쇼다운도 있고 쇼다운은 뭐 우리가 뭐 고스톱시대 쇼다운 그러죠 등등이 있으니까 알아보죠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음 처음에 they do headcount 머리 수를 세어 국제비행기에서는 international pride i argue도 주장했다 he is absent sample 비행기가 그가 없었다면 would it be not 알아챘을 거에요 maybe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he didn't get where where he is 현재 그가 있는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거에요 without being clamber 현명하지 않았다면 영리하지 않으면 머리노 머리노 황사님 반자 황사 방자님 hold on let me finish in giving finish ing죠 내가 지금 말하던거 끝낼게 finish ing you 더 덜쓰기도 하고 안쓰기도 해요 run down 간단하게 끝나게 간단한 설명을 해줄게 what spark is saying spark가 말한거는 is dead 시키 보안이 is waiting for him 기다리고 있었다 the minute his brain his plane landed 히브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at 9.45 9시 45분에 그 다음날 아침 on 토요일 그리고 we are talking we are talking england time 영국 시간으로 말하는 거니까 making 4.45 am back here 이곳으로 이곳으로 돌아오면 여기 시간으로는 am pm 이 아니죠 오전 4시 45분이네요 he was told about the fire 그리고 그는 안보이죠 내려가야죠 그는 he was 안보이니까 내려가서 아 불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턴 라이더랑 바로 돌아서 catch united park 미국 비행기를 타고 다시 워싱턴으로 왔죠 without bothering 가방은 신경도 안쓰고 i guess if you were upset enough 충분히 당황하면요 you might do that 그러실 수도 있죠 라고 나는 말이 되는거죠 애들에게 적합다는거 face down 얼굴을 내리고 마주투데 하고 대결하는거 face off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얼굴을 그 아래로 딱 하면서 이것도 face off 하는거 대결하는거 show down 근데 대결하는거 이건 패를 까놓고 하는거 런오프는 런오프는 자주가 뭐 이게 이거 이 시합인데 이걸 하면 완전히 끝나는거 저거에요 런오프 최종전 결승전 런다운은 주르륵 앞대가리 흘려 내려가는거 간략하게 설명하는게 2번이죠 내려갑니다 더 미니트 sv 뭐 뭐 하자마자 여기 시간에 대한 표현이 좀 나오는데 make it 해내다 성공하다 make it he didn't make it 그는 해내지 못했어 뭐 이럴 때 쓰기도 하죠 what time do you make it 지금 몇시를 만드나요 몇시를 만드나요가 몇시에요 그런 뜻이에요 시계가 없어도 있어도 상관없이 watch든 clock이든 뭐 watch는 손목이고 clock 붙어있는거죠 확신이 없을때 사용한다는거죠 what time do you make it 몇시에요 what time do you have 당신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몇시 내 시계는 몇시지요 그럴 때 what time do you have what time do you have 대신에 what time you got got은 have got의 뜻으로 쓸 수도 있어요 보통은 상대방이 시계를 차고 있는걸 알 때 물어보는거에요 I make it 10 10 fast 3 3시를 지난 10분이라는거니까 3시 10분이네요 이렇게 10분을 만들고 있는 let's make it Saturday 토요일로 하자 이런 뜻을 쓰죠 본문에서는 영국 시간으로 인이 생략된거구요 making it 45 for 45 am back here 여기로 돌아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do you have time은 do you have time 여기 관사가 아무튼 시간이 있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스케줄상으로 do you have the time은 몇시에요 더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는거죠 do you have time do you have time do you have the time do you have the time은 전혀 다른 뜻인거에요 상대방이 do you have the time 이렇게 물어봤을때 yes no 시계 있으세요 그럴 때 yes no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it's 930 sorry 아니면 I don't know 몰라요 그래도 되는거구요 잘 이해 되시겠죠 아쉬운 표현은 what time is it 이것도 되고 what's the time 되는거죠 정해진 시간 지금 시간이 the time인거죠 someone is gonna have to proof this report 이 리포트 교정해줘야 되는데 Bob do you have the time 일때는 더 가 붙었긴 했어도 그거 할 시간인거죠 교정할 시간이니까 the time이 된거에요 그 더 타임이라고 해서 꼭 뭐 네 시계 이 시간이 되는건 아니고 시간이 있느냐 이런거죠 상황이 설정되어 있으면 더 타임은 are you available to this 이거 할 시간이 있냐 이 뜻이 되는거죠 do you have a time은 어느 쓰이가 없어요 시간의 뜻으로 사용되지 않는거죠 do you have a time of the year 이럴때는 연중 좋아하는 시기가 있나요 face down 얼굴을 수리고 수그리고 하는게 대결이죠 face off 얼굴을 내려놓고 시작하는거에요 닭 off 시작이 되는거에요 대결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face off 라고 얘기하죠 showdown 아까도 얘기했지만 showdown 우리가 고스톱 칠때 showdown 한다고 그러는거에요 최종적 결만 폭로 내 까놓는거니까 폭로하는거 또 되는거죠 show off 흘러가 가버리는거 결선투표 이거 뛰고 끝나는데 해서 run off election 그러면 결선투표라고 얘기하는거에요 run off run 이쪽에 나와있어 좀 안 좋네요 암튼 run down은 보통 덜을 붙여서 쓰기도 하는데 빼고 쓰기도 해요 그냥 에 보통 언어를 넣는데 빼기도 해요 이게 축소란 뜻도 있어요 쭉 내려가는거에요 아래로 내려가는거 그러다보니까 범위가 낮아지면 축소되는것도 하고요 간단하게 쩍쩍쩍쩍쩍쩍 내려간다는 의미에서 설명이 되는거구요 run down은 야구에서 run down 되는거 아시죠 쭉 뛰다가 죽으면 run down 당하는거고 조업이 감소되는것도 되구요 give 썸은 덜을 쓰기도 하고 안쓰어요 run down 쭉쭉쭉 내려간다는거에요 핵심만 약소라다 간단히 말하다 이런 뜻이죠 sorry i missed the meeting this morning 오늘 아침 회의 놓쳤어 굳이 give you run down what 뭐가 논의되어 있는지 쭉 핵심만 말해줄래요 mary gave you the run down the championship match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줄다 hold on let me finish in giving you the hand down 간단하게 핵심만 말해줄게요 간단하게 요약해줄게요 이런 뜻이 되죠 뭐하튼 어휘가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었어요 그런정도로 알아두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